랑동아이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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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동아이시 오른쪽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디비스컵 출국하는 날이에요 스케인 오전 11시 반 비행기고 저희는 인천에서 타리 그리고 환승에서 타리에서 갈레시아로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은 7시 24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가있는게 나으니 좀 빨리 가는 편이에요 사실 오늘 설레서 한숨도 못 잡거든요 아아악 꽝이고 네 사고다가 2번이니까 숙면 치셨어 기다렸어 완전 잘 사는거 같긴 했어 가고싶은데 못가시는 분들을 위해 가는 길이라도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공항가고 맨날 핑크 타서 재밌겠다고 하더라고 좋은가요? 여행 가는 느낌인줄 아시니까 사람들이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옛날에 처음에는 일기가 맨날 설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설레는 느낌은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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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이번에는 스페인 가니까 이제 국가대왕전을 가는거니까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 이제 좀 빨리 가고싶어요 이번에는 설레게 또 비즈니스로 간다는 진짜 편하고 편하니까 비행도 계속 못베게도 안 챙기고 그저 못베게도 안 챙기고 챙길 필요가 없다 약간 진짜 노출수가 좋으니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1k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공항사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우리는요 차상? 네 여기다 그렇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0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공항사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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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кв흐흐흐흐흐흐흐흐 Temple 아 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장난 아니네 다들 나캔만났구나 네 나캔만났어요 펜디크리 하려고? 지금 일요일요 안 버려주고 조금 늦게 머리 젊고 네? 이거 용으로 그냥 받은 것 같애? 이거? 빨리 왔네요 그래도 빨리 왔네 빨리 왔어 왜 이래지? 벤 타고 온 거예요? 아니... 얄미웠던 저게 재수씨가 데려다 줬다는데 왜 얄미웡된 거야? 너무 얄미워서 얄미워서 제가 지었습니다 얄미웅 뭔가 테니스 플레이스타일도 안 넣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플레이스타일도 안 넣어 오늘 체크앤 할 프레임 체크앤 라운지 빨리 왔네 빨리 왔네 야 지성아 감독님만 안 오셨어 내가 너 이제 출발하면 되겠네 우리 데뷔 스코프 가는 소감 소감이요 일단 늦지 않게 공항에 와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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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한테 욕 안 먹어서 다행이다 형들한테 욕 안 먹어서 다행이다 지금 소감 어때 꿈만 갈거에요 그런 정형화된 멘트 말고 제가 솔직한 무서워요 긴장되고 솔직하다 각오 각오는 가서 얼 안타고 천남 되지 않기 네 천남 되지 않기 뭐 놀라는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 놀라는 모습 안 보여주고 당연한 척 알카라지가 말걸면 알카라지가 말걸면 동생이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냐 물어보고 스페인 가는 소감 정말 3월달에 끝난 시합이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났다는게 너무 좀 빨리 지나왔는데 저희도 잘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각오나 뭔가 더 할 말 없어요? 이번 월드그룹에 많이 나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비스컵은 이번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둥글다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서 저희 선수들이 하나 되는 모습 보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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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스페인에 가게 되는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일단 비즈니스 타워와서 너무 좋고 열 열 몇 시간을 누워서 갈 생각에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맛있는 스페인 요리 먹고 싶고 충분히 우리도 뭐 사실 생각하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일 한번 내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 주세요 요즘 테니스가 꿈인데 저희도 더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굴 관리야 진영 씨 응 아니 찍고 있는 거네 빨리 가세요 다 샀어요 잘 갔다 오세요 네 8시 반에 모으기로 했는데 8시 반에 끝냈는데 8시 반에 끝냈는데 끝냈는데 나도 빨리 온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이제 뭔가 진작은 진작 가는 느낌 진작 가는구나 그런 느낌 약간 성찬이 지금 긴장해서 지금 절었어 벌써 다 했어 여기 자리가 떨려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거 챙겨 먹었는데 이거랑 엄청 잘 팔아가지고 출발 출발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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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다녀와요 1승만 하고 와요 런웨이야? 3승 4승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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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을 하고 나눠서 아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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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깐요 스틱 이제 데인 아깐요 스틱 두개 두개 Shallow 아깐요 여깐요 오우 아깐요 이제 이 스틱 스틱 아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